네, 다음 곡은 후장군의 아이디가 되겠습니다. 나를 버리고 가는 당신도 무슨 이유이 될지 아 구름처럼 수많은 사연 남기고 떠난 당신 보내야지, 보내야지, 이 맘도 아프겠지만 이젠 가야지, 돌아서야지, 잠을 걸어야지 가야지, 되 diskut, 수고하셨tir 아무것도 후회를 말자 나를 버티고 가는 당신의 그 마음이 약속하지 아 구름처럼 수많은 정을 남기고 떠난 당신을 보내야지 보내야지 내 맘도 아프겠지만 이젠 가야지 돌아서야지 from the world post yeah 한글자막 by 한효정